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이제 점점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에 왔습니다. 역시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하늘도 정말 푸르고 공기도 정말 상쾌하죠. 그래서 인사동 나들이를 갔습니다. 갤러리 인사하트 2층에서 전시 중인 이민자 선생님의 행복한 호박 농클 젖. 자 같이 그림 감상하시죠. 갤러리에 그림 감상하고 있는데 마침 작가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그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전시 축하드리고요. 그림에 호박을 그리셨는데 그 많고 많은 사물들 중에서 왜 호박을 그리셨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도시하고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 게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자연을 접할 시간이 길었는데 내년 여름이면 만나는 호박 농클을 그때는 흔하게 보았고 또 무심하게 보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르게 보였어요. 뻗어나가는 줄기가 너무나 자유롭고 커다란 호박은 아주 풍요롭고 또 들여다볼수록 새순하고 이렇게 기어가는 그런 줄기가 새끼 줄기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파리도 사랑스럽게 살랑거리고 그래서 그게 평소에 내가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자유롭고 또 소박한 여유롭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요소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호박 줄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미지로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그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호박 글도 너무 귀엽고 되게 예쁘네요. 특별히 녹색이랑 빨간색이 눈에 띄는데 특별히 그 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주로 이제 저는 그 자연의 색깔, 자연의 색을 선명하게 그러고 표현을 했고 또 그 이미지를 재구성을 하다 보니 색상도 색상은 내가 결혼을 할 때 어머니가 이불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초록색과 빨강색을 했어요. 그건 아마도 원기 있게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한번 해보자 싶어서 빨강색과 초록색을 대비한 그런 그림도 그렸고 그런 보색을 이용해서 강한 느낌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명한 색감 그리고 단순한 형태, 굵은 손으로 가지고 형태를 단순하게 했고 자연의 색상을 선명하게 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또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네,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가고 있는데 가을이랑 참 잘 맞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전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왕성운 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러리에 작가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직접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기둥에는 사방으로 4점의 누드 드로잉이 걸려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렬한 연필 선의 느낌이 드로잉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갤러리를 가득 메운 호박의 향연 갤러리에 전시된 귀여운 느낌까지 드는 단순화된 호박의 모습과 자연스러운 색감 어쩌면 이 가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근한 호박을 만나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듯한 이민자 작가님의 행복한 호박넘쿨전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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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